하이 스페인 병아가 니 집 어디야? 니 혹시 닭발 먹을래? 니 혹시 닭발 먹을래? 형 오늘 배가 별로 안고파가지고 한 끼도 안 먹었거든 근데 이제 갑자기 배고픈 배고픈데 하필 또 다이어트 그 뭐라 그러지? 간헐적 다이어트라 그러나? 밥 먹고 이렇게 한 24시간 안 먹고 밥 먹고 하는걸?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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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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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lo, Italy. Hello, Portugal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인기, 인기 뭐가 많아. 더 많아야 할 텐데. 인기가. 응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i, Italy. Hi, Italy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밥 챙겨 먹을게요. 오, 신라면 맛있겠다. 라면을 근데 나 너무 많이 먹어서 좀 줄이려고. 라면, 라면 너무 좋아해가지고. 몸에 안 좋는데 자꾸 먹어서. 라면, 라면, 라면. 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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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라면, 라면, waren. 라면, 라면, 라면. 라면 진짜 잘 рук 안 alar해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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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없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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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메시지?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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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시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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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